호세야 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포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면 서쪽에서 내 자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떨며 오고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를 둘러쌌다. 유다도 밑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있다.